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압이에요 I'm on Observation Duty 3 저번에 1 아니 3에서 첫번째는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모드라고 해야 되나요? 새로운 스티지가 나왔습니다 Headquarters 가보도록 합시다 아 부름 소리 이상해 Holy 뭐야 어 바로바로 하네요 뭐였었지 이거? 너무 어두워 여긴 바깥인가? 아 이제 외부인가 이제는? 자동차 BMW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 아닌가? BMW같은 느낌인데 이거? 벤츠? 아니 벤츠는 아니고 가우션 점프 안되고 컨트롤 시프트 달리기는 되는 것 같아 이번엔 외부만인가요? 이번엔? 들어가보자 일단은 안녕하세요 와우 이 키를 누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닫을 수도 있구요 하지만 열어놓읍시다 손소독제 손소독제 와우 이 시국에 적절한 대처 노 어포인트먼트 약속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어포인트먼트 맞냐? 아니 까먹었다 아 뭐냐 오예아 야 방 개놀버 큰일이다 야 이거 다 계속 싸돌아대는 거 치과? 치과? 어 여기도 아 여기도 약간 약간 병원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설마 이거 집어넣으면 어 아니네 아이폰으로 이거 보는 건 줄 알았는데 와 야 이거 좀 오래 걸리겠다 이거 어우 야 병원에다 이런 걸 왜 찍어놔요 진짜 애와 아 얘야 아 얘야 아 오야 오야 너무 많은데 자 우선은 파악을 먼저 좀 해봅시다 여기는 병원 이구요 이거 저번에 봤었던 2 맞지? 2 2였나? 어 여기 2 맞아 2 아 여기 거거랑 이어지는 거 있었나? 이건 1 오 오 오 야 이거 에바인데 이건 진짜 저렇게 반쯤 잘린 사진을 걸어놓을 리가 없지 안 그러냐 너무 많다 오오오오 오 오 야 빠져나? 밑에 있어? 자 마 이거 머스타드 케찹 사과 오 오렌지 빠져나 3개 사진 같은 것도 분명히 외워놔야 할 것 같은데 와 이것도 야바다 진짜 병원에다가 저렇게 정신나간 설마 여기 정신병원이냐? 화장실 에드킷 메드킷 3개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가계속 와 분명히 바깥도 뭔가 있겠죠? 오 왜 이렇게 어두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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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지? 보고 있으면? 제발 시가 놀래라 개놀랬네 노랬잖아 처음부터 뭔가 하나 맞추긴 했다 사진들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의자가 몇 개인지도 봐야 되나 와 개 큰일 인데요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데 너 왜 어질러져 있냐 원래 어질러져 있었나 휴지 꽉티슈 두개 변기랑 휴지거리 세정제는 항상 있고 휴지통 환기구 이런 것도 봐야 돼 아 저게 아니었네 닥터 알렉산더 로마스크 엠디 드릴이 여기 있어 이걸로 충실히 뚫는 거야 사진 일단 다 눌러봐야 다 눌러봐야 될 것 같다 이거 노트북 나중에 켜지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이거 살짝 위치 바뀐 거 같지 않냐 해보자 이거 여기 이런 것도 있었네요 여기서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다 모든 게 의심스러워 지금 이것도 원래 돌아가지 않았었나 아 이것도 아니네 일단 맵을 외우자 어저쩍다 야 하이 벌써 3개야 워닝 매니 어노멀리스 액티브 플리즈 파인덤 앤 샌넷 리포트스 답이 존재하지 와 열리네 이것도 찍어봐 와 환장하는구만 와 환장하는구만 아주 그냥 4개 와 설마 이것도 갑자기 확 뛰었는데요 이거 와 이러면 저번에 했던 것들은 대충 기억은 해 와 오 뭐가 바뀌었는지 그것도 봤으면 좋겠다 자 우선 바깥에 유 페일 앤 한 개 찾았고 총 몇 개였었냐 안 나오네 리트라이 자 다시 자 여기 BMW 그 다음에 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 이상한 아기처럼 생긴 쉰네 천식에 걸린 아기가 있었어 어른이 꽉티슈 사진들 노트북 두 개 켜져있었는지 봐야될 것 같고 사진 오 뭐야 힌트 press E or F to open the door drawers toiletless act 물을 내릴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음 사진들 라이프스터 와 이런 거 바뀌는 건 아니겠지 진짜 사진 환기구 그리고 이거는 배열 봐야돼 배열 파 흰 파 흰 파 흰 파 흰 교차한다 파 흰 파 흰 요거만 흰흰 요거만 흰흰 파 흰 파 흰 쭉 하고 저것만 그거 이거 돌아가고 있고 이거는 안 바뀔 것 같아 왠지 문은 다 열어놔 문은 다 열어놓고 사진도 이거 되게 이상한 사진이 두 개가 걸려있고 여기도 반쯤 잘린 사진이 있고 이것도 바뀌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 그 다음에 노트북도 다 꺼져있고 여기 노란색 파일 철 하나 있고 요거만 해 보자 밑에서부터 전화기가 여기 있었어? 전화기 일단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 보고 빨간색 이거 들어가 있고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 보자 아씨 왜 안돼요 이거 잘 안돼요 전화기 노트북 이것도 꺼져있고 사진? 자 여기 아스피린 아스피린 하나만 일어나 다 꺼져있고 냉장고 냉장고 빨간색에 귤 하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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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위치 바뀌는 것도 나오겠지? 흠 이것도 아니었었고 포트기가 여기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가 여기 의자 세 개 요 위에 뭔가 더 있지 않았었냐? 아까 더 했었었나? 이것도 열리네 꽉티슈 하나 나머지는 두 개씩 꽉티슈 엄청 많네 여기 자 사진 바뀐 거 없는 것 같고 아까 저거 사... 이거였었냐?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었냐? 의자 둘 사진표가 없는 것 같고 이게 원래 이랬었냐? 여기가 사장실인가? 꽉티슈 하나 꽉티슈 하나 꺼져있고 술 담는 데 필요한 병 뭔가 파일철이 있네요 이거 상식적으로 뭔가 바뀌는 것보다는 딱 눈에 보이는 그런 거가 있을 것 같아 그만큼 이게 그만큼 이게 넓은 것도 있고 복잡한 것도 있고 꽉티슈 두 개 다 그대로 있고 혹시 뭔가 찍어보자 이게 이쪽이 있지 않았었나? 모르겠다 나가보자 어... 무서워 어... 얘... 어... 아... 아니었군요 벌써? 이거 열린 것도 찍어볼까? 알았어 찍어볼게 기다려봐 보내봐 와... 프레스 E 이거 바뀌냐? 안 바뀔 것 같은데 이거... 아... 모르겠다 흰 흰 사진? 쓰읍 사진? 돌고래 이건 안 바뀐 것 같고 이것도 안 바뀐 것 같고 흰 환자빠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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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것도 안 바뀐 것 같고 이것도 원래 이렇게 많았었냐? 이거? 아... 그리고 카메라도 같이 봐봐야 된다 카메라에 나오는 게 여기 화면이 안 나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카메라만 나오고 우리 화면에는 안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게 있을 수 있다 오 아씨 와 엄청 어렵네 이거 하도 못들었어 기다려봐 가자 위 투라이 우선은 쭉 열어보자 열어놓고 대충 이제 알겠죠 화장실 대충 이제 여기 구조 파악했고 요거를 보는 것까지는 에바일 것 같아 안에는 것까지 다 외워야 되나 그 외에는 딱히 보이는건 없어요 화장실은 대충 이제 됐어 그 다음에 사장실 시야 재는거랑 여기 안에도 바뀌는게 있을지 모르겠네 경계선은 왜 안보이냐 이거 드릴 있고 드릴 있고 와 이것도 열리네 사진 하나 있고 휴지통이랑 휴지통이랑 일단 대충 이거를 파악을 해보자 사진 환기구 위쪽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에 있었었냐 이상한거 다른거 다 있구나 요거는 안여도 되겠지 자 이쪽에 두개 환장하네 여기가 진료상담 접수처 비어있고 순서 맞고 여기 네개씩 다섯개 연 요거는 안나올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딱 눈에 띄는것만 나왔어갖고 자 요런거 세개랑 이렇게 사진 일단 사진 의자 세개 맞고 사진도 이거 맞고 섬뜩한 그림 두장 맞고 어 이런것도 있었었네 어 뭐야 보이는구나 Don't forget to update the 다 뭐야 더블 check the report anomalies before applying the fix 두 번 찍으라는거야 뭐야 서류철 자 우선 여기는 카메라 핏 어 야 카메라 안나온다는거야 이거 어 근데 이거는 원투 이런데서 나왔던 그 카메란데 전형이 그들어 있고 전형이 그들어 있고 우와 와 뭐야 뭐지 뭘 한 거지 사진 안 바뀐 것 같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약 하나 있었던 거 맞고 돌아가 있었냐 이거? 아무도 없네 나가보자 야 이거 바뀐 것 같다 아닌가? 일로 와봐 찍어 보내 사장실 사진 변한 거 없고 바뀐 거 없는 거 같고 이건 모르겠고 콱티슈 하나 책들이랑 병 방금 안 된 거였었나요? 아니었구나 저게 맞군 너 노란색 아니었냐? 아 노란색 여기 있구나 에이씨 나오자 사진도 돌고래 사자 꿩 여기 약간 석양이 진다 그거랑 이것만 알면 되겠다 사자 색깔이 원래 있었나? 의자는 아닌 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나가봐 와씨 그대로 있고 오오오오 뭐야 놀래라 니가 왜 여기 있어 헐리 헐리헐리 문 열려있다 이거는 이상한 애 없고 세 개 오케이 픽스 하나 보내고 음 화장실 문 내릴 수도 있다고 그랬었지 화장실은 여기죠 넷 어떻게 내리냐 이거는 열린다고 하지만 특히 뭐 쓸만한 게 있을지 모르겠다 범고래 폐 내장 외과 드릴 속 뭐 없어 키 재는 거? 이것도 나중에 막 바뀌고 그러나? 숫자가 바뀐다라든지 그러면 엘바인데 어 그대로 또 그대로 내가 아까 여기서 뭘 고쳤었는지 모르겠어 그냥 다 쓰레기통에 차 바뀌는 것도 맞고 사진도 이게 맞는 거 같고 아니 개가 안 받아요 뭐가 벌써 이렇게 많았다는 건가? 사진이 바뀐 거 같지도 않고 항아리? 아니 여기 의자 둘? 어 완전 바깥에 그런 데도 좀 그런 게 있나? 이것도 아니여 이거 사진이 원래 이거였었냐? 이거는 기억나는데 커피잔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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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어? 노트북이 켜진다라든지 뭐 그런 거는 일단 안 보이네요 이것도 다 그대로인 거 같은데? 아이씨 엄청 어렵다 진짜 또 그대로인 거 같애 사진도 그대로고 화장실도 일단 그대로인 거 같애 찍어봐 혹시 보니까 꽝 바깥에서 좀 많이 걸리네 자 일단 이것도 망한 거 같고요 에라이? 지구 어이 어이 와 개오려워 아니 너는 실패했고 죽었다 2개를 찾았는데 첫 번째 하나가 뭐였었는지 기억이 안 나 자 혹시 모르니까 자 여기 3개 맞구요 색깔이 바뀐다라든지 그런건 아니겠지 자 내보를 빼내보자 바뀐게 분명 있을거란 말이야 볼펜이 없어졌다라든지 그런건 화분 둘 하아 노 스모킹 노 드링킹 노 이링 화분도 그대로 있고 사자 폭포 돌고래 꽁 이런거까진 모르겠다 석양 일단 석양 문 꽉 둘 이런거 환풍기 요거 모르겠고 내부들은 좀 나중에 보자 이런 내부들은 조금 나중에 기억을 어느정도 외부부터 기억을 좀 각인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봐야될거 같애 의자 둘 요것도 일단은 여기였죠 요거 빼고는 뭐가 없고 사진 그대로 화분 둘 전화기 둘 양쪽에 하나씩 그리고 세개 컵이랑 꽉티슈 컵이랑 꽉티슈 이것도 두개씩 냉장고에 이렇게 세개 이렇게 이런거 딱 하나 없어지는거 에바야 그러진 않겠지 설마 사진들도 여기 있는건 맞고 이것도 맞고 여기서 하나 걸렸었는데 이게 뭐였지 뭐지 나중에 다시는 봐야되겠다 이거 전화기는 열어놔 나비 일단 노란색 하나 아까 그게 안된거였나 아까 그게 안된거였나 내가 대응으로 착각했나 이런거 뭐 없겠죠 이런쪽엔 세개 8절 하나 이렇게 이렇게 의자 둘 그 다음에 요거 반 숲 나비 맞고 이것도 그림도 맞고 컵 하나 화분? 화분 일단 기억 이것도 화분 환풍기는 하나씩 사장실 화장실이다 사장실 사진 맞고 이건 뭐냐 집사진이 두개가 있었어요 여기 여기도 있었구나 집사진 두개 화장실 화장실 여기 왜 뭔가 좀 비어보인다 아닌가 아씨 아닌가 맞나 밑에 있던거 네개는 맞았었는데 꼼꼼 맞고 교차하는 파란색 하얀색 하얀색 둘 폭포 사자 돌고래 아니네요 어떻게 두개 이상한거 있었었고 여기에 뭐 나와야 된다 흔들리자 오 오 아씨 아 개눌르라 여기 병원이 맞지 아 안에서 달리는거랑 바깥에서 달리는거랑 발자국소로가 똑같아 왜 발자국소로가 똑같아 일단 한개 차렸구요 외부는 가끔씩 하다가 한 번씩 가면 된다 사진 바뀐거 없어 보이고 짜잔 짠 짠 없어 보이고 짜잔 짠 오오 오오 없어 보이고 요거 요거 뭔가 좀 비어 보이지 않냐 한개에 뭐 없어진거 같은 느낌 창문 컵 하나랑 꽉티슈 하나 어 요런거 둘 둘 똑같고 내부를 봐야되네 이제 요거 요거 드릴 여기 사진있다 요것도 바뀐거 없어 보이고 손 세정제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고 아 해시 일단 맞는거 같애 앉기가 없었군요 돌아가는거 맞고 내부는 좀 봐야되려나 이제 어 저거 이거 있었던거 봤고 이런거 사진 같을거 딱 봤을때 내 아이폰 화면이랑 실제 내 화면이랑 다른게 있을 수도 있어 집 두채 사진도 맞고 손세정제랑 이런거랑 일단 못찾겠다 그리고 다시 나가봐 한군데씩 봐야돼 별다른 없어 보이고 세개 아 카메라 여기 있었구나 아 카메라 안나오는게 있었나? 그쪽이랑 이쪽이랑은 다른거 같은데 아 저 냉장고 아니었구연 사자 화분 돌고래 꽝 환풍기 아닌거 같구 사진 있었었구 아 이렇게 위험합니다 어 이거 아닌데 아닌가 꽉티쇼 또 한번 해보자 얘가 이렇게 앞에 나왔었었나? 아씨 노래 지금 내가 이런거 볼 타이밍이 아닌데요? 사진 아니고 사진 아니고 사진 아니고 에라이씨 뭐야 이거 이것도 아니고 딱 눈에 보이는것만 찾았어 뭔소리야 아 무슨소리가 들렸는데요? 뭐지? 죽겠다 아니 무슨소리냐구 뭔가 우지끈한 소리 우지끈한 소리 아야라이씨 여기도 아니고 아 이거구나 아 딱 눈에 보이네 좋아좋아좋아 빨리 빨리 일단 일단 하나 됐다 이렇게 하나씩 일단 찾아가는것이야 퍼스트 에드킷 다 바꿨고 확대수 툴 드릴 아직 이 안까지 발 볼 그런게 없어 여유가 없어 오오 미친 하아 야 보고있으면 죽냐? 어차피 죽을거 한번 봐보자 안녕하세요 오 나 쳐다보네 저게 그건가? 2D 3D 종이? 나만 쳐다보는 한쪽 눈으로 쳐다보면 나를 쳐다보는 드래곤 사진 사진 바뀐거 없는거 같고 사진 바뀐거 없는거 같고 바뀐거 없는거 같고 아 이거 아까 봤었지 않았냐 혹시 찍어봐 이거 직원 여기도 분명히 바뀐게 분명히 있을거란 말이지 이게 뭔가 함정이 너무 맞는데 여기 아이씨 열어봐 아이씨 야 이 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그 소리야 분명히 이거 어 다같이인가? 어? 아닌데? 어디갔냐? 얘 그거야 그 여기 이번 3지 3에서 나왔던 애 중에서 그 차고에 나왔던 애 개.. 개솔릴걸? 어디지? 어디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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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 여 여 여 여 여 이쯤에 쓰려주는데 와 이건 아예 못찾았다 저거는 흠흠 흠흠 세개 좋아 조금씩 하다보면은 그래도 감이 와 대충 이제 뭐가 바뀌고 저쪽에서 날만한 소리가 날만한 뭔가가 뭐였을까 아이씨 아이씨 이런거 바뀌는 것까진 모르겠다 이거 떨어지는거 있었죠 일단은 음 저기 안쪽을 좀 지점적으로 봐야될 것 같다 그치 다시 한번 봐보자 여기 소리도 있거든 여기에서 여기쯤에서 그러면은 바깥에서 이쪽이거나 아니면 돌아서 여기 안쪽에 있거나 그랬을거 아마 이거 계속 이러네 이제 또 내부를 보거나 이런 항아리의 배치 외워야돼 이제 이것도 자 이집트 다 이집트고 검 희 검 하늘색 황토색 아 못 외우겠다 이거 맞고 노란색이 있을거고 어 얘 뭐야 너 있었냐 언제 있었냐 너 와 미쳐 와 콜드빵 아니 이게 무엇이야 역시 회상님 어 이거 아니네 올리스던거였었나봐 이거 왜 지금 맞냐 약같은거랑 아 지금 보이는게 보면은 확 뻐드렁니가 아니라 앞니 2 좋아 좋아 알았자 우선은 확 보이는거 말고는 어 짜잘짜잘한건 안 바뀌는거 같아 짜잘짜잘한거 바뀌어도 그냥 뭐 이런 의자같은거만 배치가 바뀌는거겠죠 바뀌어도 사진같은게 바뀌거나 응 막 진짜 막 쪼잔하게 막 이런거 글씨 하나 띡 바뀌고 막 그런건 아닌거 같아 아마도 그렇다고 믿어야지 쓰레기통 하나있다 콱티슈 하나 콱티슈 하나 콱티슈 하나 콱티슈 하나 가까운 곳에 있고 의자 하나 있었다 여기 내부는 잘 모르겠고 나가보자 지금 이 앞마닥에서만 내가 바뀌는걸 3개를 넘게 봤어 여기 시체 하나 그 다음에 흔들리자 하나 그 다음에 뭐 이상한 소리 들리는거 저쪽에 애기 천식이 애기 뭐 이런거 열려갖고 바뀌었다라든지 그런거 아직 못봤었던거 같고 이거 3개있고 좋아 아직은 이상이 없다 어 바같은 짠짠짠 짠짠짠 이런것도 바뀔 수 있을까 뭔소리야 아이씨 일단 일단 뭐 소리 하나 들렀 저쪽인거 같은데 아이씨 오 얘 뭐야 와 아니 나 이거 좀 볼걸 아 이거 좀 볼걸 리포트 리포트 펜딩? 원래 펜딩이었었냐 아 보내다 보내다지 아 맞나 펜드 핀트 펜드 펀드 사진 그대로 티를 내네 얘네들이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못찾았던 것들은 아마 이제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라든지 그런 쪽이 있지 않았을까요 환풍기의 위치 환풍구의 위치 화분 여기는 없었었나? 어? 야 얘 바뀐거 하지 않냐? 위아래가 바뀌었는데? 의자 두개 그치 맞을걸? 맞네 아 좋아 좋아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더라 화장실 짠짠짠짠짠짠 짠짠짠짠 어 맞는 것 같다? 좀 너무 어두워진다라든지 뭐 그런거 아니라고 하면은 대충 알 것 같아 나가보자 안녕하세요 없었구요 어 야 어 잘못봤나? 잘못봤나 보다 저기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자동차 뭐 없겠지 내 생각에는 나중에 이거 그냥 막 경적 울리는 그런식으로 이제 나올 것 같아 발현 발현이라니 여기 맞고 맞고 맞는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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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둘 쓰레기통 하나 됐다 나중에 여긴 사진 일단 그대로인 것 같고 어 사장님 그대로인 것 같고 어 다 그대로 있는 것 같죠 쓰레기통 하나 쓰레기통 하나 하나씩 다 있지 야 저거 있었냐 와인병이 있었나 금괴 와 씨 이런 것도 있었네 얘 아 와인병이 있었군요 와인병 계약서 책 헉 원총 와 회장님 진짜 장난 아닌데 자 일단 저 와인병까지 있었다 주방 한번 가보자 바뀐 거 없어 없어 보이고 호로록 하는 거랑 사진이 있었었나요 여기는 바뀐 거 없는 것 같고 위치 바뀐 거 없는 것 같고 의자 의자도 뭐 딱히 바뀐 거 없는 것 같고 혹시 찍어봐 나가봐 어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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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짠 짠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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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빠르다 진짜 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 히히히히 아씨 한풍구? 어? 아 환풍구 위시때문에 환장하겠네 자 이제 속을 슬슬 외워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런데 말고 뭐가 깜빡이었던거 같은데 아닌가 어? 야 이것도 해골 바가지 없지 않았었냐 이거? 됐다 봐보자 지금 또 위험.. 오와! 와 노래다 해골 바가지 아니네 자 일단 사진 와씨 펴펴 펴펴펴펴 얘도 이렇게 들어가 있었나? 자 일단 저거 해결됐구요 음 사진 맞고 이것도 맞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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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이것도 맞고 다 맞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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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박 골드박 여섯개 있다 여섯개 여기 조개 껍질이 하나 있고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이거는 이상한색 에라이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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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나머지 나머지 파란색 흰색 이런것도 바뀔다나? 이런거 없어지는것도 나올라나? 에바야 색깔 색깔 되게 밝다 사자 폭포 여기는 일단 대충 됐고 요거는 그냥 아예 안 보고 있었어요 여기 여기 아무것도 없고 천장에 아무것도 없었고 여기 이쪽에 있고 내부를 좀 이제 탐색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꽉튀기실 두개 파란실은 오케이 그 다음에 진료실 여기 사진 하나 여기 기억이 안난다 이제 뭐였었냐 여기 아무것도 없었구년 어 퀴즈에 있는거가 이게 이게 이쪽으로 안나와 있었네 이렇게 돼있었네 일자로 이렇게 이렇게 나와있는줄 알았는데 아니네 자 의자 둘 쓰레기통 하나 일단 맞고 자 사진 요것도 박혀있는거 맞고 의자도 있고 나와주세요 어 저거 맞고 세번째 칸에 적어있다 노란색 와 이거 진짜 많아 어 여기도 총있었어요 자 첫번째 여기 총있다 사진들 바뀐거 없어 보이고 사진 바뀐거 없어 보이고 이것도 안 박혔고 어 여기 세번째 약 너도 총있냐 어 이런것도 있었네 일단 열어놔 일단 없다 여기는 없고 속에 의자 하나 사진 바뀐거 없고 회장실 자 사진 바뀐거 없구요 약 약 아 약 약 모르겠는데 약 모르겠는데 이거 2435 2435 2435 하 자 화분이 그대로 있고 여기 여기 총있어 아 맨 밑에 양주 맨 위가 총인가 총 아무것도 없고 여기 맨 밑에 금괴 6개 6개 그 다음에 여기 술 그거 양봉술 그리고 여기 노란색 빨간색 흑색 그 다음에 집 둘 의자 둘 노트북 하나에 어 어 자 그 다음에 주방 둘 둘 세트씩 있고 여기는 사과랑 오렌지랑 케찹 빨간색 3개 요거는 어 가스랑 락스통이냐 락스 하나 뭐 없어 보이고 꽉티슈 없었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4개 여거 5개 개수를 외우는게 아닌거 같은데 뭔가 굉장히 심리적인 뭔가 있는거 같아 나가봐 아 나 이거 나오려 봐 너무 무서워 여기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뭔가 소리인줄 알았어 자 아무것도 없구요 일단은 지금 1시간 거의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럴리가 맞는 것 같고 사진 그대로 있고 그도 있는 것 같아 벌써? 와 환상하네 눈에 보이는게 많을텐데 그치? 사진같은거 바뀐거 없어 보이고 홈풍구 아 뭐야 또 나왔어 너? 아 이것도 있네? 들어가 빨리 너도 봤던거 지금 두번째 바로 주목돼서 나오죠 약두이고 두개가 있었었나요? 난 아까 하나를 봤을땐 같은데 띵띵띵 너도 들어가 자식아 어이야 어이여 어이여 짜잔 넣어 두개가 많니? 한개였니? 기억이 나질 않아 와 이런데 바깥에서 나오는거 아냐? 아 아니였군요 두개가 맞다 저거는 자 일단 두개가 맞고 주방 다시 한번 가보자 주방 음 음 이것도 일단 바뀐게 없어 보이고 이것도 일단은 바뀐게 없어 보이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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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이거 설마 외워되는거 아니지? 이거 설마 외워되는거 아니지? 이거 내 발자국 소린가? 내 발자국 소린가? 내 발자국 소린가? 보면서 카메라도 잘 봐야돼 카메라를 좀 봐보자 아 분명히 화면에 다른게 분명히 있을거란 말이야 사진 있군 어 해골 그대로 있었었고 쓰레기통 하나 일단 여기는 여기는 바뀐걸 아직 본적이 없는거 같다 다른거만 많이 바뀌었지 노란색 총 흠 다 맞는거 같고 아니면 여기에만 딱 이게 그 포지션인데 여기가 여기가 카메라에만 보이고 여기에만 안보이는 어 그런 포지션이 있을 수가 있어 체크 2,4,3,5 맞지? 오케이 맞아 맞아 아 아 아 이거 진짜 모르겠다 분명히 지금 뭔가 또 많이 바뀌었을텐데 사진 그대로 이거 또 왜이렇게 어두워 쓰레기통 아니 와 단순하지 않은데? 두개 두개도 다 중복이었었죠 봤던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봐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막 색깔 막 그런거까지 색깔까지 봐야되는건 너무 에반데 BMW도 안 바뀌냐 막 카메라 없어지고 막 그런거까지 봐야되는거 아냐 이런거 이런거 막 돌아가있는거 막 그런거 봐야되는거 아냐 아니면 이런것도 봐야되나 어 투모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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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을 취하십시오 하우스 하운티드 머시기 머시기 화분 툴 파란색 광주 툴 도크매드 시티라이트 잡지까지 저거 바뀌는거 내봐야 진짜로 여기 진짜 아니겠지 이런거 바뀌는건 아니겠지 잼잼 쿠룰라 살라벤 이런것도 바뀌나? 닥터 알렉산더 와우 아까 여기는 별다른게 없었죠? 여기는 별다른게 없었고 여기도 여는게 있네 와 드릴 흠 쓰레기통 하나에 여기도 좀 열어보자 여기 이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없었죠 시간 다 잡아먹네 이거 안그래도 가운데 조준손도 안보여갖고 이거밖에 없어 의자 둘에 권총 하나 바뀌는건지 잘 모르겠고 노트북 계약서 둘 여기 전화기 여기 노란색 나머지는 일단 없다 사진 나비 돌아가고 사진 그대로 사진 그대로 사진 그대로 사진 그대로 돌아가고 그대로 이거는 다 비어있지 않았었냐 의자 하나 있고 에라이 여기 약 하나 아 둘 와인 그대로 있고 봐봐 이거 어이씨 뭐야 뭐야 여기를 못봤 아 약 하나 있었었지 자 사장실 245 아 2435 아 2435 바뀐거 없어보이고 아 바뀐거 없어보이는데 책 3개? 위치가 원래 저랬었나? 금괴 노란색 빨간색 황토색 여기 조기껍질 이런보다 바뀌려나? 항아리 위치? 일단 대충 포지션은 이제 대충 알았어요 이제 맨날 알았지 포지션은 여기다 봐볼까 이제 여기다 봐볼까 이제 다 비어있고 맨 밑에 라스통이랑 가스통 하나 있다 열어 좋아 어? 아씨 색인줄 여기 두개 두쌍 두쌍 사진 사진이 바뀌는것도 있으려나? 카운터 카운터라 오오오 일단은 아직까지 봤을땐 이상이 없어 아직까지는 말이야 파란색 파란색 흰색 맞고 나와보자 이것도 맞는것 같고 한번 봤던것 다시 나오는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려 지금 맨 처음부터 맨 처음에 봤었던 저 천식아기 아직도 안나왔었죠? 그럼 내가 못봤던것들이 꽤 많이 나왔단 얘기인데 한씨 나 벌써 아직 하나도 못찾았어 지금 환풍구 위치도 좀 봐야될듯 이게 멀리 여기 있었냐? 맞겠지? 드릴도 맞고 사진도 맞고 여기도 맞고 이게 환풍구 환풍구 위쪽 맞는것 같고 아니 눈에 보이는게 분명 있을거야 일단은 화분 전화기 와인 쓰레기통 약 두개 아이폰상으로도 화면 그대로고 그대로고 이런데 바깥에서 뭐 나오는것도 있나? 나가보자 주방보단 나가봐야돼 일단 아무것도 없다고? 세상에 에바에요 사진 바뀐거가 없어보이고 사진? 아이폰으로 봐봐 바뀐거가 없어보여 그치 다섯개 꽉 두개 와 이것도 맞고 아 아씨 한우도 못살았어 이번에 너무 어렵다 하나도 못살았다구요? 어 아씨 이젠 좀 약간 패턴을 바꿔서 이런거까지 이런게 바뀌지 않는데 화면이 대충 봤던것만 지금 보이거든요 당신을 도와줄 수 있어요 화면이 이렇게 바뀐게 나오려나? 나중에 뭔가 좀 의심스러우면 이거 잡자면 찍어봐야되겠어 다섯개 맞고 툴 툴 툴 맞고 하...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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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어있고 다 비어있고 여기도 다 비어있지 다 비어있고 쓰읍... 흠... 전화기 하나 있었었고 으음... 권총 의자 둘 의자가 원래 둘이었었냐 이거? 둘 맞는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처박혀있고 여기 전화기 노란색 나방그림도 맞고 철 파일도 좀 봐보자 컵이랑 이쪽에 총 총도 열어놓자 꼭 씨보르니깐 사진 바뀐거 없어보이고 여기도 사진 밖에 없어보이고 여기 약 둘 빨간색 약 여기에 약 하나 사진 안 바뀌었고 안 바뀌었고 환풍구는 이쪽 사장실 환풍구 이쪽이 있었냐 이쪽에 2 4 2 4 3 5 크게는 잘 모르겠다 여기 4개 여기 2개 음 짠 짠 짠 그리고 이거 짠 음 일단 아직까지 바뀐거 못찾았구요 여기 그림에 나중에 뭔가 있으려나 설마 여기 이런데도 봤을때나 아무것도 없다 아 없고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바뀐거 없어보이고 바뀐거 없어보이고 나가보자 여기에서도 소리 딱 그 이거 엑스 떨어져갖고 이거 무너진거 말고는 아직까지 뭐 본게 없어 벌써 또 한 시간 지났다 아 1 2 2 3 3 3 3 4 찍어봐, 혹시 보니까. 사진도 아니고. 이런거 사진도 아니고. 좋아. 일단 하나 찾았다. 일단 하나 찾았고. 하나 찾아서 지금 될 문제가. 아, 이것도 화분? 화분이 원래 이랬었냐 이거? 보내보자. 일단 해보고. 일단 봐봐. 둘, 넷, 의자 둘. 일단 가보자. 화분이 이렇게 뭐가 좀 안 말았었냐? 원래 밸런스가? 아니네. 아니네. 큰일이네. 주방. 카운터. 급할 때 빨리 나가봐. 아이씨. 화장실? 확보도 맞고. 또 바뀐거가 없어 보이고. 분명히 내부 어딘가가 바뀌었을 것 같은데. CCTV? 아이씨. CCTV 아닌거 같아. CCTV도 일단은. 제 입구 쪽에 있는 것만 봤고. 사람 synchronization. 지금 전혀. 아이씨. 아닌데. 아니. 이술에оды. 나중에 Fred씨가ignment. component. appreciated. 비판 Hobby가Steath은 어떤 점인지. 핸드폰 這個 사람이 되었어. cem in check with me. 이런 지구 대체 facil단다. 무슨 ان지에들은 cavalzi 남자고. 깰 때까지 한다 어느 정도 찾을 때까지는 해야 돼 와 뭐야 시작할 때 이거 다치네 시작하다가 바로 뒤로 가면 나갈 수 있냐 히든 엔딩 탈출 엔딩 CCTV 이거 CCTV 와 이 사이까지 봐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닐 거고 그치 CCTV 이쪽 저쪽 이거는 정문 쪽 보이고 여기도 이쪽 저쪽 이쪽으로 못 나가고 하나 쓰러져 있고 하나는 여기 바깥은 대충 됐어 이거는 아직까지는 바뀌는 건 못 봤었던 것 같고 이거 없어지는 거 잘 봐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 다섯 개 맞고 꽉 티슈 둘 양쪽에 하나씩 변기 커버 커버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바뀔지 모르겠다 의자 이런 거 돌고래 환풍구 저쪽이 있고 화장실 아 맞네 밸런스가 좀 안 맞는데 이런 게 화분 같은 게 밸런스가 원래 좀 안 맞았었네 여긴 돌아가고 여기 돌아가고 아마 여기 돌아가네 여기만 안 돌아가는구나 쓰레기통이 있었었고 야 장난하냐 와 진짜 미쳐 버리겠네 이거 이게 배열이 이렇게 바뀐다고 이게 와 환장하네 설마 바뀌겠어 이런 게 바뀌네 에바야 개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야 그러면은 여태까지 못 봤던 거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 거 아닐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런 것도 그냥 위치에 살짝 바뀌고 살짝 바뀌고 그러면 어떻게 알아 이런 것도 이런 것도 근데 이거는 티슈가 있으니까 대충 알지 않을까 나 저런 거까지는 못 외울 것 같아 사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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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대로 그대로 이런 거 갑자기 배열이 딱 바뀐다라든지 제일 작은 게 갑자기 왼쪽으로 간다라든지 어떻게 외우냐고 그런 거는 얘는 왼손을 이쪽에다가 팔걸이에다가 금괴 여섯 개 이런 것도 배열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주방 아까 봤었지 아까 어 이거 어 됐고 맞고 총 나가보자 여기도 바뀐 걸 많이 못 봤어요 지금 사자랑 배열 그대로 떨어진 것 같지 않고 개 어둡네 진짜 가치가 없어 보이고 여기도 여기서도 발자국 소리가 나를 괴롭히는구만 황트시 두 개 다섯 개 둘 보내봐 오 놀래라 오 아 놀래라 안녕하세요 당신이 왜 거기 계시죠 당신이 좀 구경해보고 싶네요 다행히 죽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너 짜식아 가 자 어쨌든 한 개도 찾았죠 대충 뭐가 바뀌는지 설마 이런 것도 바뀌겠어 더블 체크 더 리포트 애니메이드 비포 어클라인 더 픽스 바뀌기 전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라 그런 얘기 아니야 그래야 나중에 어 아 이게 바뀌구나 그렇게 딱 알지 이거는 여기 돌아가고 우와 와 이거 이거 그 혓바닥 사진인데 사진이 잘 나온다 이번에는 나가보자 바뀌는거 없겠지 이거 사실 바뀌는거 없었고 아직까지 안보이고 배열? 배열? 아 배열? 아 이거 솔직히 바뀌는거 진짜 개 에바였어 이거 뭐가 어떻게 바뀌었지 저 면봉이 이쪽으로 가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 사진이 안바뀌었고요 나가 봅시다 개 어두워 야 이번에 바깥치 잘 안나온다 지금 여기에만 지금 나왔던게 한 3개가 있거든요 cctv 아니야 정면 보고있는거 맞고 손소득자 하나 있고 그림 바뀐거 같고 조명 바뀐거 같고 의자 바뀐거 없는거 같고 꽁 안 바뀐거 같고 요거 흰색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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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내판 안내 사진 똑같고 뒤에 사진 똑같은거 같고 다섯개 둘 짠짠짠짠짠짠 어 맞는거 같고 이쪽만 안돌아가고 요거 또 배열은 맞는거 같고 꽉티슈 앞에 있는거 보니깐 맞는거 같고 사진 그대로 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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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 바뀐거 카메라 속에도 보이는게 없고 요것도 없고 없어보이고 황풍구 그대로인거 같고 위에 돌아가고 있고 없고 요거 깔기 전화기 그대로 노란색 그대로 있고 펜 다 그대로 있고 총 그대로 있고 뭐야 아 뭐냐고 으잉 의자 하나 쓰레기통 하나 오케이 사진 그대로 사진 그대로 어 사진 그대로 2435 그대로 그리고 4개 이쪽 2개 맞고 총? 아니 이쪽은 계약서 책? 와인 와인 저거 위치 바뀐거 아니지? 총도 위치가 저랬었냐? 하 맞는거 같애 자 다시 한번 쭉쭉쭉 봐보고 돌아가죠 여기 돌아가고 있구요 여기도 돌아가고 있구요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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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들어가고 바뀐거 여기서는 지금 바뀐거 이거 하나밖에 못봤었던거 같애 나머지는 못봤어 어? 야 어 두개 맞는거 같고 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 일단 나가 봐 분명히 또 있을거야 아 주방도 봐야되는데 아 일단 아직까지는 지금 그 경구 안 떴거든요 없네 있을줄 알았는데 바로 들어가 주방 자 그대로구요 그대로인거 같구요 카메라 사이에 잡히는것도 없구요 두개에다가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요거는 뭐 있었냐 벌써 세기야 그래서 보이는거만 빨리빨리 찾아보자 보이는건만 어 어 의자같은데도 완전히 내가 없었어 여기 없고 사진 바뀐거 없는거 같고 아 뭐야 여기 바뀐게 없는거 없어 보이는데요 나가면 하나 있을라나 음 없네 어 야야야 이게 뭐냐 안녕하세요 헐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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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하나 살았다 자 멋있는게 그대로 있구요 박히는게 수두룩해 지금 지금 최소 두개야 최소 두개 자 사진이랑 카메라랑 잘 보고 그대로구요 의자에 뭐 앉아있는것도 있는거 아냐 그런건 아닌가 이제 두개 아직까지 내용물이 박힌다라든지 그런건 못봤던거 같애 하나 둘 와인병 그대로 있고 환풍구 위치도 잘 봐야될거 같애 둘 넷 사진 사진 저 깜빡거리는거 아니였었죠 좋아 여기 없으면은 아 아 망했다 아 망했어 여기가 아닌가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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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 나와야할게 있을텐데요 안 나오네요 왜 안나오지 분명히 뭔가 있을텐데 이번엔 뭔가 소리 하는게 하나도 없었다 안에서 보이는구나 이게 안에서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안에서 봐가지고 바뀌는게 있으면 그걸로 확인할 수 있겠어 사진 그대로 있고 바뀌는게 없어보이는데 여기 이거 했고 이 맨 위에 있는 글자만 봐야되나 에이씨 사진도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고 이런것도 뭔가 있으려나 아씨 썩이 하다 이번에 한 7개 참었나? 6개 봤던거만 그래도 지금 봤던거는 10개는 넘을 것 같은데요 봤던거 주방가서 그거 한번 봐보자 배열 이 배열을 외워야 돼 면봉이 왼쪽에 있다 면봉만 왼쪽에 있는걸 알면 될 것 같아 면봉 왼쪽 저렇게 약간 어질러져 있는데가 왼쪽 2개만 왼쪽 2개만 왼쪽 2개 환풍구 위치도 일단 여기 위에 다 있다 이쪽엔 옆에 있는 칸 이런거 위쪽에 그리고 여기는 프로필러 안 돌아가고 사진 하나 있고 드릴 드릴 위치 이렇게 약간 기억 거꾸로 기억에 좌우대칭 상압안전 요거는 세번째 두번째 이게 없어지거나 하지 않을 것 같고 아직까지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바뀌는걸 본 적이 없어 아직까지는 있을진 모르겠다 어 뭐야 아 총 여기지? 이런 것도 바뀌는 데가 있을까요? 이게 원 이게 투 이게 원에서 1-2 이게 투 이건 안나오고 세번째 커피잔? 커피잔 위치? 두번째 화분 의자 하나 프로필 들어가고 있고 사진 이런거 봐봐 티모티 비 테너 CEO 환풍구 환풍구가 여기 있었어 환풍구 위치 기억 기억 기억해놔야해 골로받는 여섯개 그대로 있구요 이거 외권놓자 이거 맨 처음부터 이집트 황토색 한색 꿀 밑에는 약간 이렇게 검은색 하얀색 아 갈색 검은색 하얀색 갈색 노트북 같은거는 켜진거 꺼진거 이런거를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사진도 그리고 사진도 그대로 있고 이것도 일단 그대로 있고 이것도 그대로 있고 이것도 그대로 있고 이 사진이 바뀌고 뒤집히고 아니 이거 A자다 A자 뒤집히면 곤란해 바뀐걸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배열 아직 안 바뀐 것 같고 나가보자 샤프가 왼쪽에 있었어 여기 기준 왼쪽 나머지는 화분이랑 전화기는 한 대씩 화분 전화기 한 대씩 있고 어? 나가보자 여기는 큰 그런게 어? 뭐야? 아 이거 찾았다 이거 알았어 나와봐 이거 하나 아 다행이다 그래도 씨 기울어진거 아니죠? 주차 이런걸 안에서도 볼 수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프레스 E4 프레스 E4 사진이 이런 데서 많이 바뀌지 여거랑 그 다음에 이거 이것도 배열이 좀 바뀌나요 이것도? 일단 찍어놔 일단 혹시 모르니깐 그대로 있고 두개 양쪽 그대로 이렇게 황풍구랑 두개 다 있고 뭐 앉아있는거 안보이는것 같고 여기 아닌거 같아 일단 사진 그대로 사진 그대로 사진 그대로 사진 그대로 아 요거 하나 보내 빨리 어깨 어깨 그래도 그대로 있고 짠 짠 둘 넷 2 2 2 4 3 5 일단 맞아 화풍 어디 쪽 있었고 지금 한 개가 더 있다 최소 한 개가 더 있어 두 개 맞고 그냥 하나 맞고 돌아가고 있고 돌아가고 있고 내가 카메라를 봤을 때 바뀌는 거 알렉산더 로마스크 아 이거 뭐야 엠디 사진 아니 저거 이름 저거 말았었나요? 화풍호 여기 위쪽 맞고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어 저거 맞고 A V가 아니라 A였다 그대로 맞고 세 개 맞고 맞고 배열 맞고 짠 짠 짠 내 게다가 흠 흠 또 나가 봐야 해 이런 거는 바뀌는 데가 없어 이거 또 맞는 것 같고 그치 에이씨 나가봐 없네 큰일이네 나오는거는 맨 처음에는 좀 괜찮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손해야 찍어봐 이거 혹시 보니까 e-f-p-t-o-g 아픈거 이건 에바야 에이씨 e-f-p-t-o-g 바뀌는게 있으려나 너무 어려운데 이건 나중에 뭐 커우션 이것도 바뀌는거 아냐 자동차는 뭐 굳이 안봐도 될거 같기도 하고 e-f-p-t-o-g 오 잠깐만 얘 아까 가로로 놓이려 했을제로 같은데 그게 사실이더냐 배열 아주 그냥 눈속이 아주 살짝 그냥 띡 이 두개도 하늘은 앞쪽, 약간 녹색쪽 있는게 앞쪽 그런거면 진짜 에반데 이거 이것도 역시 면봉이 왼쪽 자 이것도 약간 저울처럼 생긴게 맨 왼쪽 헤어드라이기 두번째, 그 다음에 송곳 4개가 세번째 그럼 여기 네번째 이거는 배열은 안 바뀌는 것 같았어 아직까지는 이것도 배열이 바뀌냐 자 노란색 노란색이 한시쪽에 환풍구 저쪽에 노란색 빨간색 서로 위치 바뀌는거 에바다 자 그러면 노란색이 밑에 있다 일단은 지금은 여기는 좀 많이 봤죠 그래도 이것도 이것도 대충 위치는 알았어 여기 있었었냐 이거 이런거 바뀌는 것도 알아야 되는거야 이런거 이런거 조명 나오는 곳 창문 바깥에 이런거 봐야되겠다 사진은 바뀐거 없는거 같고 에이 그대로 있고 냉장고 열어놔 와 소리 리얼하네 면봉 왼쪽 면봉 왼쪽 이쪽이 그쪽이네 나가는 나가는 그 이쪽 나가는 쪽이네 이쪽이 오 야 와 개노래라 와 이런것도 있었어 속에 내용물이 바뀌네 오 야 아닌가 밑에는 원래 불 안들어오네요 여기 밑에 그치 밑에는 원래 불 안들어오냐 안들어왔었나 후루룩 후루룩 구경좀 하자 후루룩 뭘 드시고 계시는겁니까 저런거 항상 볼때마다 뭔가 기괴하단 말이야 아담 제이 홈 자 일단 두개 살았죠 이제 배열같은거만 빼면은 아 설마 이것도 이런것도 배열이 바뀌겠냐 설마 손 왼쪽은 소파 위에 올려놓고 V V도 좀 위치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모든걸 의심해 봐야 된다 진짜 지금은 한 번쯤 나갈 타이밍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왼쪽 왼쪽 이거 맞고 맞는거 같고 맞는거 같고 그치 맨 처음에 이거 그거였어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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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나중에 가로로 되나 그것도 확인해 보면 되겠죠 사진은 바뀌는건 아직까지 못뿐듯 떨어지는거만 봤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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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좁네 진짜 자 바깥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빨리 찾아봐야 한다 좀 있으면 이제 또 뭐 나올 것 같애 경고문 뜨면은 이제 말리는거거든 이제 두개 말리면 나만 손해지 에이 요거 요거 두개 두개 노트북 두개 속에 맞고 둘둘 맞고 맞고 어 맞고 맞고 위치 맞고 사진 맞고 맞고 아까 봤었냐 여기 다른거 다른거 또 봐보자 웬만한거 다 맞는데요 지금 큰일인데 오 오 못찾겠어 또 안보여 오 어디로 갔나 오 어떻게 된것인가 과연실 아닌거 같은데 환풍구 환풍구에서 아직 걸린게 아직까지는 없었어 여기서도 지금 이 의자 관련해서도 나 본게 없었던거 같애 분명히 뭔가 있을거란 말이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조용하게 지나갈 리가 없잖냐 흔들리자 이런것도 안보이고 너무 조용해 지나치게 조용하다 싸늘하다 분명히 뭔가 있을거란 말인데 느낌이 좋지 않아 아 앞에 있는거 많았었고 아이씨 TOZ 찍어봐 혹시 모르니까 아닌거 같은데 뭐 없어 보이는데 아 이거 없애렀다 화분위가 없애렀어요 저거 하나 이제야 한시쪽에 이거 맞고 펜위치 이거 맞았었냐 혹시 모르니까 되자마자 한번 찍어봅시다 노란색 밑에 있는거 맞고 아 또 바뀌었다 사진 황풍 맞고 펜위치는 저기 맞았었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다 맞고 다 맞고 오케이 하나 됐고 혹시 찍어봐 혹시 모르니깐 둘 넷 위치는 안 바뀌는거 같은데 이거 총 누가 앉아있거나 그런거 아니지 저기 주방 주방 한번 가보자 주방 카메라에 뭐 잡히는거 없고 면목 왼쪽에 있고 다 그대로 있고 나가봐 나가면 완전 손해인데 진짜 아 찾았다 다행이고 지금 이찬이 빨리 나가 봐봐 여기서 좀 걸려라 여기서 뭐 나오는게 없어 없네요 흔들리지도 없고 CCTV 이런것도 아직 발견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화분 있는거 맞구요 사진 있는거 맞구요 사진 있는거 맞구요 이런거 있는거 맞고 사진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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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진 어 야 너 왜 이렇게 흐리게 나오냐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 원래 이렇게 흐리게 나오지 않았었는데 되게 선명하게 딱 이 FG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치 여보다 좋아 이 녀석의 비밀을 발견했어 빨리 그렇지 그래도 하나씩 좀 보니까 좋네 아 자 일단 여기 없는거 같애 사진 사진 그대로 사진 그대로 노란색 밑에 있고 그대로 여기는 바뀌는게 사진 안 바뀌는거 같고 여 여 여 여거랑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여기였나 여기 이상한거 나오는거랑 떨어졌다 여기야 여기 여기 오케이 요거는 없었고 두번째 맞고 세번째 나뭇이 그대로 있고 사진 그대로 사진 그대로 사진 그대로 그들인거 같고 메이자 둘 위치 배열 빨간색 노란색 황토색 종이껍질 금괴 여섯개 책 위에 계약서 와인 주둥이가 앞쪽으로 총 손잡이가 앞쪽으로 그 다음에 4개 여기 2개 2435 화풍구 위치 맞고 그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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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보자 이제 주방 바다나 맞고 맞고 면모 왼쪽 맞고 두드레인지 오른쪽 맞고 바깅이 없어보이고 카운터는 거의 못봤다 카운터는 뭐 나오긴 했냐? 나가보자 어? 잠깐만 나가보자 나가나나... 어? 나가나나! 나가나나! 여기서는 지금 뭘 봤냐 이 차가 바뀐 것도 아직 못봤어요 들어가 들어가들어가 없다 ctv 그도 있었고 새로 맞고 지금도 경고가 한 번 떴었지 사진 그대로 이쪽이 뭐 이상한 거 뜨는 거 아니야? 바깥에? 갑자기 뭐 커튼이 쳐진다라든지 유럽 패밀리 흔들리는 초점 큰일이야 오 얘야 아 얘야 아 얘야 뭐네 휴우 됐어 오 야 어어 아 맞아 맞아 좋구요 여기까지네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 프로필러 돌아가는 것도 다시 한번 가보자 맞죠? 여기 이런 것 밖에 안 나온다는 게 좀 어 의문이 가는데 카운터 다 그대로 A 그대로 면봉 왼쪽 그대로 사진 그대로 아 배열 그대로인 것 같고 화암풍은 그대로인 것 같고 전화기도 그대로 있고 어 아 와 와 이 앞에서 이러네 아 그래도 좀 찾은 것 같은데 이번에 아 아 이걸 20 몇 개를 찾아야 돼 보통 3d 자체가 25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이번에는 그것도 보자 내가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이런 거랑 그치 그치 아까도 이거 이거 한번 쭉 봐보자 안 나오는 게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아 이거 나왔었던 건데 안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럼 나왔었어요 다 나왔었어 예를 들면 또 이런 거 여기에서 여기 여기 여기가 1스테이지 아니 여기가 여기가 1스테이지 여기가 1-2스테이지 여기가 2스테이지 아니 2-2 어? 2탄 그런 거에서 좀 바뀐 게 있으면 그것도 찍어낸다는 거 아니냐 그런 거면 진짜 에바구요 더블체크 돈트 폴게트 투 업데이트 더 택티 택티스틱스 손 소득제 여기 있었네 아 이런 내용물 다 봐야 돼 어 여기 총 말고는 없었던 거 같아 자 일단은 여기가 2스테이지 이 위치가 원래 이랬었나? 맨 처음부터 그랬었나 이거? 전화기, 티슈, 세정제 주방 나비가 바뀌는 걸 아직 못봤던 것 같고 냉장고도 바뀌고..잠깐만 냉장고? 자 이거 5도다 5도 진짜 이거 5도까지 봐야된 그런건 아니겠지? 면봉 왼쪽 면봉 왼쪽 아까 면봉의 위치들이랑 아 이거 왜 안돼 완전히 달랐던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사진? 약간 겨울.. 겨울.. 가을.. 겨울가을 같은 느낌 흠.. 화장실 맞고 4개 4개 새로.. 아직까지 나온게 없다 이번건 좀 많이 어렵네 이번건 좀 많이 어렵네 보다보면 이제 알 것 같았었는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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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변기의 대가리는 국룰인가? 여기도..어? 담궈.. 자꾸 이렇게 딱 보이는 것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열었을 때 뭔가 보인다? 이런것도 열다 보면은 뭐 보이는게 있을텐데 그런게 이제 이상현상이다 와우 와우 이런 사진같도 바뀔일라나? 너무 올라가 있지 않냐? 아닌가? 자 이것도 면봉 왼쪽 안열리고 참 열기 힘들게 해놨다 위자랑 위자랑 그런거 여기는 못 봤던 것 같고 이거 뭐 밖의 거 있냐? 이거? 도자기 도자기? 오우 개빠르네 진짜 진짜 나무는 있었던거 맞는것 같고 뭔 소리야? 오우 오우 놀래라 보기좀 죽냐? 와우 후덜덜덜덜덜덜덜 후덜덜덜덜덜 내가 여기서 지금 끊을게 아니야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최소 두개 최소 나가서 한번 보고 흔들리자 업고 시체 업고 흐느끼는 그것도 없는것 같고 바깥에 업고 돌아봐 여기에서는 소리 안나면은 없어 바뀐게 없어 화장실 화장실 뭐야 잘못봐야 내가? 또 선명하고 메모 왼쪽에 있고 순서 다 그대로고 노트북 없어졌다 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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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이걸 바로 없애버리네 좋아요 왜요? 지금 또 뭔가 많죠? 카메라에만 딱 보이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없나? 주방 가보자 혹시 찍어봐, 혹시 모르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릴까, 이게 이쪽, 이쪽 어디서 들은 거예요 저게? 카메라에만 보이는 것도 아닌데? 아, 뭐지? 아, 개 어렵다 아, 안 보여 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힘들다 아, 나머지는 나중에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슬슬 약간 뇌절개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아무튼 나머지는 좀 나중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